자 이번 영상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달린 도중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꺼질까요? 안 꺼질까요? 실험 차종은 제네시스 780 친구가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괜찮지? 괜찮아한데? 너무 타옆다. 얼른 와 같이 가. 타옆이길래?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. 과연 주행 중에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질까요? 왜 안 꺼질까요?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차종은 제네시스 G80 529km 탄 새 차로. 야 니네껄로 해 니네껄로. 괜찮다니? 한번 해볼게요. 니네 시X 신고한다 진짜. 과연 꺼질까요? 안 꺼질까요? 날 뒤에 태워놓고 니네들끼리 뭐 하는겨 지금. 괜찮아. 여기 이상해. 꺼질 것 같아 안 꺼질 것 같아. 니네껄로 하자. 꺼질 것 같아 안 꺼질 것 같아. 안 꺼지지.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꺼질 수도 있어. 꺼지면 차 팍 쓰는 거 아니야? 꺼질 것 같아. 그치. 아주 지금 차가 없는 한적각 시골길에서. 주행속도는 3, 40km를 유지하면서.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눌러봐. 눌렀어? 자. 눌렀습니다. 전혀 이상이 없죠. 옛날 로타리 방식은 시동이 꺼질 수가 있었는데. 이런 타입들은 실험이 안 꺼진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무튼 꺼지진 않습니다 안 꺼진다 고마워 야 키로 해 키